안동시가 오는 12월부터 안동사랑 상품권을 발행하는 가운데 다음 달까지 상품권을 취급할 가맹점을 모집합니다. 가맹점 등록 대상업소는 대규모 점포와 유흥 사행성업소를 제외한 일반 음식점과 전통시장, 상점, 학원 등 안동시에 등록된 사업장이면 가능합니다. 안동사랑 상품권은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5천원권, 만원권, 3만원권 세 종류로 6%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.